안녕하세요. 등등 셰프입니다. 오늘은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료하고 간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료를 만들려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사료가 아닌 간식 개념을 사료라고 표현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일단 사료하고 간식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엄청 많아요. 이 사료 하나를 먹고 아이들이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5대 영양소가 있듯이 아이들한테도 그 영양소가 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쌀을 어제 불려놨었는데 이 쌀도 살짝 갈아서 쪄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밥솥에다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고들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고들밥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나중에 다른 재료를 다 섞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 밥이 물기가 많아버리면 완전히 떡처럼 돼서 물컹물컹해질 수가 있거든요. 밥솥에다가 밥을 하실 경우에는 물을 1대 1로만 딱 잡아주세요. 좀 고실고실하게 다 쌀을 살짝 갈아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커트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곱게 갈면 완전히 시루떡처럼 되니까 살짝만 갈아주시면 돼요. 고구마나 단호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그거는 사료가 아니고 간식이 되겠죠. 이렇게 입자가 있게끔 갈아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일이 편하겠지 아무래도 일이 편해야지 또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일을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이게 하기 싫어지거든요. 믹서기만 큰 거 있으시면 한 번에 다 갈으셔도 돼요. 일반 믹서기는 날이 맨 끝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 날이. 그래서 많은 양을 갈 때는 잘 안 갈려요. 이게 밑에만 갈리고 위에는 안 갈리는데 얘는 이렇게 날이 3개가 있어요. 이 믹서기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날이 3개가 있으니까 상단도 엄청 잘 갈리겠죠. 그래서 이거 혹시 믹서기 새로 사실 분들은 이런 제품 한 번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근하고 브로콜리, 호뚜뚜 다 갈아줄 거예요. 꼬들밥 하듯이 이렇게 쪄줄 거예요. 밑에 물도 다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지. 아, 많다니까. 다음으로 닭가슴살하고 연어를 구워줄 거예요. 닭가슴살도 같이 구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만들어주는 거는 건더기가 살짝 있게 만들어준 편이에요. 씹는 행복도 있잖아요. 자, 다음엔 비트를 좀 구워줄 거예요. 올리브유 사척하시고 야채를 전부 다 쪄줄 거예요. 물을 끓기 시작해서 야채들을 하나씩 익혀줄게요. 다 넣어서 한 1분 정도만 익혀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료하고 간식의 경기선이 애매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달거나 아주 고단백이거나 이런 거를 매일 먹는다 치면 오히려 아이들 건강을 해줄 수 있겠죠. 재료가 전부 다 준비됐어요. 이제 다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밥이 전부 다 됐어요. 불 꺼주시고 뚜껑 바로 열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 수증기에 맛있는 맛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뚜껑을 열지 마시고 한 5분 있다가 열어주시면 돼요. 솥밥 하시는 분들 밥 맛있게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잘 못하신 분들 뚜껑 계속 열잖아요. 그러면 밥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맛있는 맛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밥이 잘 됐어요. 왜? 뭐 달라고? 이건 너 지금 못 먹는데 조금 있어야 되는데 모래야 응? 이거 뜨거운데 먹고 싶어? 맛있어? 좀 기다려봐 이거 아빠 해줄게 모래야 너무 배고파? 응? 먹어볼 거야? 응? 여기 부리는 거야? 나도 못 먹었다. 밥 먹자. 장식으로 앉아. 요치. 보고 있어? 자. 밥 먹자. 원희. 모래야, 너는 먹었잖아. 다 먹을 수 있어. 소원에 소원에 로제 오니야 너무 맛있어 야 너 너무 금방 먹어버렸네 아이고 맛있었어